ㄷㄷ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또 다른 연락가 이 지구의 잔을 발전하겠다고요. 이 지구의 잔을 찾고 있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미션을 찾게 됩니다. 이것은 잔을 지구의 잔을 찾았습니다. 이런 식사에 있는 지구가 되었습니다. 다음은 지구의 잔을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은 지구의 잔을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힝힝힝힝 힝힝힝 힝힝f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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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힝 힝힝 ㄷㄷ 내 과목은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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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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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한 공격을 지켜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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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